네, 안이 안 떼고 손, 밟아주세요. 손, 손 오, 야 아니, 엄청 이해력이 좋으셔가지고 몸에 이해력이 좋으셔가지고 머리로는 다 아셔 근데 지금 아직 몸이 안 떼려고 했는데 응?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스펙에서 멈춰야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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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불편한 거예요. 유혹에서 잘 조화해도 돼 됐어? 됐어? 시작 하나, 둘 비키자야 돼, 이제 마사, 기원, 이제 여기로 뭘 할지 표현이 안했잖아요 그런 때 그냥 가셔서 못 가면 신용이라는 건 목 쓰는 거라고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목 쓰는으로 네, 가라주세요. 네, 가라주세요. 네! 오, 완전 잘했어요. 자, 이렇게 밀고 몸이 미끄러지는 거 빨리 가르쳐야 돼요. 네. 잡아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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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나머지, interrupt,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가서, 지나가서, 쭉 가야 되지, 일곱 여덟, 다옥, 뛰어갔,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열아서, 일렁호, 지금 이제 베른 거 하나 아닌데? 하셔야 되는게? 세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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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이번은 이 수평은 뒤로 뛰어들면 안가고 이 손에서 안쪽도 뛰어들어 있고 또 뒤로 이 손으로 뛰어들어 있어요 굉장히 이루어야죠 그래서 왼쪽으로 탁승을 하셨을 경우 이 상태에 탁승하셔서 그래로 우리가 별로 뛰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막걸로 내리는 것도 그 일자 이번 이제 아이 등이 될 일을 시 나의 등이과 저 아이 등을 하시면서 대신 부분 끌어버려 버리는 게 안 들어가고 안의 부분은 이제 막걸로 내리셔요 완전 초점이 좀 부족도 커져요 이게 안 들어가요 뒤로 내리는 건 아이들이 보시는 분들의 필요가 더 좋죠 네 잘하셨어 잘하셨어 잘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 지난번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기술을 하시는 거로 가장 중요한 게 내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오셔서 이제 탁승 수기 탁승을 연습은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네 일단 수기 탁승도 몇 번 하시고 하시면서 아이들맨 연습도 하시고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그리고 딸에서 앞으로 떨어지는 게 혁신도 잘 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잡고 있는 혁신도 잘 하시고 가능하면 앞으로 내리는 게 있나요 일단은 머리카락을 진짜 너무 보기 여기까지 네 네 네 잘 태고 내리는 게 여기가 좀 더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가 네 더 앞으로 올라가서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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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앞에 다리도 멈추고 그리고 기다려 멈추고 기다려야 돼 네 그리고 빨개신 거예요 네 그리고 빨개는 선생님 선생님 아유 학생은 선생님께서 좀 있으실 때 좀 있으신데 지금 뒤로는 그러니까 수탈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연습을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지금 이 기본 중에 기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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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로 항상 같은 것 이건 수입 값입니다. 하나 둘 셋 옆으로 손으로 넘쳐야 이렇게 안전하게 내릴 수 있고요 반대로 내릴 때도 수준으로 기원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타는 것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누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손 들고 뒤자고 하셔야죠 뒤 뒤자고 하셔야 돼요 지금 앞에 자고 하셔도 돼요 보세요 이렇게 뒤자고 다시요 이게 좀 지루했다고 호흡 연습하잖아요 다시요 보세요 이걸 타넘기라고 하는데 타넘기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가면 처음에는 빨리 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정도 되면 제가 천천히 가서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안 넘어갔죠 저도 안 넘어갔는데 그때 침착만 하면 침착 침착하면 위에 있는 오른발이 어디든 다요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침착하자는 위험하고 자체거든요 천천히 가졌는데 큰 부분 오른발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못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죠 다시 넘어가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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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발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페달을 그리고 앞으로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여덟 여덟 어디로 가야되지 아까 자 거기까지 잘 하시니깐요 그 다음 공간 어디다 발이 될 거예요 보세요 천천히 하나 천천히 같이 바로 대고 있어요 네네네 4페스 바로 오른발이 형 첫발이 있어보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오른발이 형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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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하면 뒤를 잡을 수 있도록 자 앞을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 앞을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 앞을 잡는다는 얘기는 자전거 앞으로 빠진다는 얘기 아니 뒤로 빠지면 몸이 풀리는 사람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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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내리는 건 처음에 초보자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뒤로 내야 돼요 자전거 뒤로 가게 천천히 이렇게 뒤잡고 자 이제 몸이 잡으셨죠? 지금 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천히 지금 밑에 있는 발이 됐어요 위에 있는 발이 안 떨어지고 방금 어떻게 되셨냐면 밑에 있는 발이 밑에 있는 발 떨어졌어요 네 네 위에 있는 발이 네 그렇지 네네네 잡아당기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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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오리에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리에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오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더 오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오른발 잡아당기면 오른발을 잡아당기고 탁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트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이발이 드레이크 잡아당구니까 이발이 드레이크를 걸어주는데요 안지않아요 잡아당기면서 트레이크 오른발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외발에 힝 좀 오래 씹세요 네 오네이힝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른발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오른발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오네이힝 오네이힝 이렇게 이렇게 먼저 올라서 엉덩이 다 끝나지지 빼지 않고 앉아서 밟아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굳이 입안에 패턴을 꼭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셔도 내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결정하면 돼요. 구멍에서 이렇게. 그렇지. 잡아당기세요.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옆면 보세요. 동생 뒤를 빼셨어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잡고, 위에 있는 발, 땅을 뚫어주세요. 그렇지. 들어왔는데 두 발을 동시에 받잖아. 이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발을 먼저 따게 잡고, 해달에 있는 발이 아니면 따라와요. 잡아당기기. 그냥 잡아당기면, 밑에 있는 발이 구부려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지. 밑에 있는 발 보세요. 네. 자, 위에 있는 발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발이 구부려져야 됩니다. 네. 잡아당기면서, 밑에 있는 발이 구부려져요. 그렇지. 닦아당기고, 뒤로 잡아당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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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고, 앉아서 막 좋아가자. 자. 이 앉아서 발이. 이 앉아서. 이 앉아서. 오래 있기. 잡아당겨서 오래 있기. 네네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다시요. 그 수평이 됐을 때는 위에 있는 발이 대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발이 더 편하게 내리신대요. 네. 자, 다시. 잡아당겨서 오래 있기. 빠르게 되세요. 이제 앞으로 되세요. 자, 잡아당길때는 앞에 놓는대요. 처음에는 페달을 보지만, 잡아당기기 시작한다면서 앞에 놓는대요. 네.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 되죠. 스팸도 조금. 가세요. 가세요. 하나, 셋, 넷. 그리고, 앉아야 된다는 점. 호기, 숙제. 네. 하나, 둘. 세다 보시고. 잡아당기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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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가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오세요.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제 손 잡아보세요. 왼발, 온름바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왼발, 온름바이. 왼발, 온름바이. 왼발, 온름바이. 왼발, 온름바이. 왼발, 온름바이. 왼발, 온름바이. 온름바이. 멈춰보세요. 지금. 잡아당기고. 가서. 잡아당기고. 네. 그렇지. 자, 왼발 다 인지해보세요. 왼발. 왼발이 지금 내려가죠. 자, 이번에 물쳐볼게요. 멈추 보세요. 이제 이녀조정에 있어요. 잡아당기고. 자, 왼발 인지해보세요. 왼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멈추세요. 지금 멈춰보세요. 잡아당기고 자세. 다시 왼발 인지하세요. 왼발. 왼발 인지하세요. 멈춰보세요. 잡아당기고 자세. 왼발에 있는다 생각해보세요. 왼발 어디 있죠? 멈춰보세요. 자, 지금. 관장님 그것도 가까울수록 속도 줄여서 잡는거. 아, 잡으세요. 자, 가시다가 왼발이 지금 왼발이에요. 그렇지. 왼발. 보세요. 얘가 왼발이에요. 얘가 왼발이란 말이에요. 왼발이에요. 왼발이 지금 내려가면 인지하세요. 인지하세요. 자, 멈춰보세요. 그럴 때 이렇게 멈추셔야 돼요. 일자로. 일자로 멈추신 다음에 잡아당기고 가는거에서 하는거에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멈추느냐 하면 왼발 인지하세요. 인지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잡아당기신거에요. 제가 원하는건 이거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왼발. 왼발 인지하세요. 왼발. 그렇지. 왼발 다시요. 왼발 보세요. 자연스럽게. 왼발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지. 왼발이 안전히 밑에 있을게. 이렇게. 이렇게. 왼발을 안전히 밑으로 멈춰야. 이렇게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잖아요. 왼발이 밑에 있어요. 네. 왼발이 밑에 있어요. 아까 다시 뒤로 잡아당기고 만들어볼게요. 다시요. 이제 한 번만 맞고. 왼발이. 잡아당기고 움직이. 가세요. 가세요. 네. 네. 잡아당기고 살아있어요. 가세요. 둘. 가다가. 멈춰볼께요. 브레이크에요. 지금. 잡아당기고 가세요. 이건 아이들링이죠. 다시 슈팅으로 멈춰볼게요. 브레이크에요. 아이들링이죠. 가세요. 멈춰보세요. 브레이크.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상체하고 엉덩이하고. 멈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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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고 가세요. 계속 가세요. 돌아오세요. 둘. 둘. 하나. 둘. 네. 정도로 Target다ерх킹을 키우면 succeeds. 여섯. 다 palabra하네요. 하나. 바로 당기고 하나 둘 둘 죠. 지금 멈춰볼게요. 지금도 수평이 가까워져서 더 순직히 가까워져 오세요. 네 지금 조금 정도 좋잖아요. 잠시만요. 앉아야지요. 왼발에 이렇게 앉으면 돼요. 지금 좋아요. 이렇게 가세요. 속도 해주세요. 속도 해주세요. 앉아서 관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속도 내세요. 자 몸쪽 중간이.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속도 내세요. 속도 내세요. 속도 내세요. 네. 가세요. 속도 내세요. 속도 내세요. 속도 내세요. 속도 내세요. 네. 그렇죠. 가세요. 가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연습으로 하시면 세 가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막 하시는 것도 좋지만 무릎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운동이 딱 붙여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다고 가봐. 배가 앞으로 줄여야지. 아 1 발이. 1 발이. 멈추기. 2 발이. 1 발이. 2을 열렸어요. 2이 잘 밟아야 되거든요? 2을 잘 밟아야 되거든요? 네. 복도 내야 돼요. 1 발이. 1 발이. 2 발이. 1 발이. 1 발이. 1 발이. 1 발이. 2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 다시 네 네 네 네 잡아당기기 하나 둘 둘 지금 되게 좋으세요 이렇게 빨리 안 해보셔야해요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준비해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발을 떼잖아요 떼야 하는 손가락으로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 둘 둘 다시요 제가 손을 돌려드릴게요 지금 제 손가락이 시선이에요 제 손가락이 시선입니다 지금 보세요 더 보세요 제 손가락이 시선이에요 먼저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시선이 보셨어요 제 시선 네 자 앞에 보다가 제 눈으로 보세요 어딘가 하나 네 자 앞에 보고 네 네 하나 둘 셋 넷 네 밑에 보시고 잡아당기고 밑에 페달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페달 보세요 하나 둘 셋 옆에 보시고 하나 둘 자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앞에 가야 돼요 네 언제냐면요 앞에 놓은 시선이 네 언제냐면요 이 발이 들릴 때 이 발하고 이 발 누르잖아요 이 발 들 때 하나 오른 발 들 때 이 발 누르잖아요 눌리면서 앞에 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밑에 보고 페달 보고 앞에 보세요 하나 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네